제24대 하와이 한인회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일이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3년여 동안 하와이 한인사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일인 만큼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24대 하와이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위해 투표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는 동포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종전에 실시됐던 유권자 사전 등록 절차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중복 투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여권과 운전면허증, 하와이 주민증과 같은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를 지참하고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이주 리얼 아이디 교체 시기와 맞물려 최근 운전면허증을 교체한 한인들은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 참여 자격으로는 6개월 이상 하와이에 거주한 자로서 당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보다 투명한 투표를 위해 한국어를 못하는 동포 자녀들은 한인 부모의 여권을 지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하와이 입국이 2019년 5월 23일 이전으로 한국 여권을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 장소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88 슈퍼마켓, 감남교회, 팔라마 슈퍼마켓 3매장 아이에아점과 팔라마 슈퍼마켓 1매장 갈리이점, 아이에아 한인연합감리교회, 올리브 연합감리교회, 와이키키 315 사라토가 로드에 위치한 가천대학교 글로벌센터 이렇게 총 7곳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번 선거에 당선된 24대 하와이 한인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